아, 네. 위에 그것만 깔아줄래? 이거? 어제? 아, 네, 네. 형, 걸레 빨아올게임? 아, 네. 형. 이 방향 맞죠.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아예 알고 있죠, 이거 알고 있죠. 아예 알고 있죠. 잘 배웠습니다, 형. 아, 진짜. 금방금방 하네, 이제. 손님 오셨어요. 손님 오셨어요. 손님 오셨어요. 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제 오시죠, 뭐. 칸. 네 개? 네, 네 개. 좋아요. 진짜 하나도 안 가먹고 다 하네요. 어떻게 하루 만에 저렇게 해야 되지? 혹시 저기 젊은 분은 누구야? 이 점이 뭐야? 아까 지금.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어. 정규? 정규?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물 준비해 드릴게요. 아, 저 맨 밑에 있다. 아, 저거 맨 밑에 있다. 아, 저거.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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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덮어 드릴게요. 이거 먹는 식도 몰라서 가을을 책이에요. 아, 이거요? 네, 이거 칼로 이 포크 가지고 이렇게 잘라 드셔도 괜찮고 손으로 드셔도 괜찮은데 조금 뜨거우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눌들둘니둘니 영원하고. 아,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어보네. 덮어 드릴게요. 발라서 드셔도 되게 맛있어요. 네. 어머니, 이 칼 말고 이 칼로 드시면 조금 더 잘 잘릴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 여기 지금. 따다서 이럴 때 와서.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이게 뭐예요? 돌베주, 돌베주. 야생님, 돌베주. 아, 감사합니다. 돌베 알아? 돌베가 뭔지 알아? 돌베가 뭔지. 돌베 모르지? 네. 야, 이거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그게. 돌베? 아직 몰라. 그러니까 돌사만. 술을 안 먹어봤구나, 아직. 돌베, 돌베. 검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멀다 멀어. 형, 돈베가 뭐예요, 돈베? 어? 돈베가 뭐예요? 돈베? 돈베주라고 뭐 남자한테. 아, 돈베주? 남자한테 좋다고. 맞아, 맞아, 맞아. 돈베주. 아, 뭐더라, 이거? 언니,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리가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과랑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네, 네. 안에 피클은 있어요? 피클이요? 네. 피클 지금 다시 담아야 될 거예요. 없어? 그렇죠. 그럼 피클 먼저 빨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피클 없어? 하나도 없어. 안 잘려 있어. 오마이갓. 이거 갖고 나가. 네, 그것도 가져가갈게요. 피클 그릇. 엄마!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닿으셨어요? 안 닿으셨어요? 안 닿으셨어요? 네,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괜찮습니다. 천천히. 안 닿으셨어요, 형.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발을 체크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세 분인가 네 분 더 오셨어요? 네? 밖에서 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맛있다. 버섯 차례입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양배추. 빨리 되겠다. 꽃향 달걀. 너무 맛있다. 아, 달걀. 소스 형님. 듬뿍 뿌려주십시오, 형님. 이거 니스다. 니스 맞죠, 이거? 니스 3개. 니스 4개인데. 하나는 어디지? 이쪽은 다 나갔고. 이쪽은 다 나갔고. 니스 3개. 니스 4개인데. 여기도 다 나가지 않았나? 잠시만요. 체크 한 번 해줘. 일단은. 매일 안 나갔는데. 네? 매일 안 나갔죠, 아직? 어디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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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프 4개 나갔어요. 여기 나갔고? 네, 여기 니스인데. 니스 소고기. 여긴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이거 리용으로 가면 되는 거죠? 하시면 이거 제가 들고 갈게요. 네. 함께 될 수 있는 소스도 가져다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범규가. 범규가 너무 일을 잘해서 큰일이야. 그러니까요. 할 게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 지금 앉아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몇 살이? 7살이야? 오빠 알지? 나 누구야? 아직 어리니까 잘 부르나 봐. 불러도 돼. 범규, 범규야. 범규 씨. 커피잔 2개만 더 씻어주세요. 커피잔 2개요? 네. 커피 잔이 아니고 커피 받침 밑에 거. 받침대. 받침. 어떻게 찾지? 뭐? 커피 받침? 네. 여기 있다. 범규야. 네. 있어요? 우와. 씻어줄게.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희 이 앞에. 천연대에서 오는 거예요. 저 별 진짜 좋아요. 진짜요? 걸어오세요. 저 너무 좋아해요. 약간 짜릿하거든요. 저를 너무 좋아해서. 맛있어요? 네, 그럼. 아니에요. 네, 맛있어요. 얼른 준비해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기가 포치한 달걀 맛있대요. 포치한 달걀 맛있대요? 네, 맛있대요. 끝났다. 여름딸기. 메론이 아기 있는 테이블. 카니 여름딸기 2개고. 메론이 아기 있는 테이블. 세호 형, 우회전이요. 세호 형, 우회전이요. 세호 형, 우회전이요. 형, 형, 우회전. 우회전이요. 우회전이요. 유턴이요 이제. 아, 봤어? 아, 봤어? 아, 봤어? 아, 주세요. 네. 어, 아직 90분 이상. 어차피 다 먹, 거의 먹어서 가니까요. 네, 그 다음에 미리 남편이겠습니다. 네, 여기 좀 놔주세요. 벤준님이시죠? 어, 네, 맞습니다. 아이돌? 네. 아, 멋지지. 처음 뵙고서는. 오, 깜짝이야. 왜요? 음악방송에서 그래도 몇 번 뵀었는데. 아, 진짜요? 네. 저기는 되게 잘생겼다. 머리도 되게. 아, 맞아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아, 맞아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는데. 그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아, 진짜요? 긴가민가해서 어제 막. 검색밖에. 아, 맞는 것 같은데? 와, 대박. 아, 감사합니다. 처음이에요? 그런가요? 네. 맛있겠지? 네. 이거 필라프죠. 아, 아. 여기서 먹어보자. 저분도 다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감사합니다. 네. 우와. 뭐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밥 좀 드릴게요. 오케이. 너무 배고파서. 밥 드세요, 밥. 배고팠지. 그래도 확실히 아까 우정보다는.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감사합니다.